자 다시 가보도록 하죠 뭐야? 갑자기 왜? 여기 마을이니까 일단 뭐 파는데도 있지 않을까? 아이고 웅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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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네 오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케 새로 가는 길이 있는건가? 흠 아까 거기인가? 흠 흠 흠 흠 흠 저기 뭔가 있는데? 뭐 상임 비슷한거 하나 있는거 같은데? 흠 흠 흠 네 말 얘 아니야? 얘야? 음.. 버섯? 아아 내꺼 팔수도 있지 자 파라 음.. 너는 뭐겠냐? 제조법 있나? 어우! 늦다! 어.. 원기 재생력 체력 재생은 없나? 아 돈이 부족하네 내꺼 또 뭔가 팔아야 돼 뭔가 돈이 될만한게 돈이 될만한 아.. 정말 돈이 없다 이거 좀 팔까? 어우 이거 뭐야? 하필 깃털? 파라 다 먹고 악령에게 네크로파즈에게 검기름 숫돌 숫돌 없나? 체력은 표식강도 마리보이수 존스쥬 원기재생력 망령기름 검기름 검기름 어 원기가 증가하네? 하지만 뭐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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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보수 기름 마리보수 어.. 두개만 더 사면 되는데 가다보면 또 뭔가 많이 갖고 있는게 있지 않을까? 비싸게 팔 수 있는게 음.. 아.. 옷이 몇개나 있어가지고 이거 참 잘 팔았네 죽음의 에센스라 아.. 이거 아 돈이 정말 없다 야.. 나 완전 거짓다 거짓 케이란의 눈 자 철광석 팔고 쓰.. 아이고 이제 아예 철광석을 팔지 말.. 말걸 뭐 이렇게 하는게 있었는데 아까 팔고 이것도 팔고 돈 좀 되는거 없냐 200 조금만 더 팔면 될거 같은데 됐어 다 샀다 이제 연검술 여기서 피해 페트림 필요없고 아까 어.. 제비말고 황금깨꾸리말고 꼬리가 열고 우와 이건 저항률이 장난 아닌데 미운류 저항 중독률이 중독이 몇이야 이거 종독씨 30밖에 안되네 이것좀 이것좀 만들까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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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빼미도 원기재생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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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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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뭐 어? 얘네들.. 걔네들 아닌가? 그 영검수 저쪽 저쪽 안이들? 영검수 싸죠 영검수 싸죠 대어 그 소서리스가 누구지? 어저서 없이 신시아? 잘 걸렸다 배신나고 내가 도와주겠어 예 이게 좀 야한 장면이 좀 많이 나와서 내가 커트를 좀 많이 해요 야한 장면 안 나오게끔 커트를 좀 많이 합니다 음 아니 영검수 제조포 예한테 내가 다 샀었지 너무 비싸 그..그거 없냐? 아 그..그..그.. 그거 되게 좋던데? 그 도식이 없네? 이게 제작해주는 애 없나? 제작해주는 애? 어떻게 되니까? 저는..아침..그거.. que..우..찍 deeper.. 아니 아니.. 제작해주는 애가 있을 텐데? 이..얜가? 여긴가? 아 얘..얘도 아닌거같은데? 제작해주는 애 어 여기 있다 어... 아까 내가 굉장히 좋은 뭔가를 하나를 어 여기있다. 이거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만들... 어? 잠깐만 왜이렇게 다 없어? 아까 다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가루, 철광석 아 철광석이 필요하구나? 그 아닌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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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부족하냐? 단단한 가죽 단단한 가죽이 하나가 부족하네? 단단한 가죽 정글 단단한 가죽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 어... 기름이 필요하고 기름은 기름... 응? 네크로파지 피하고 피부가 필요하네 아 아따 야 야 야 그... 너 그냥 단단한 가죽 없냐? 제자 단단한 가죽 기름이라도 없네 아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웃기나 웃기나고 앉았어 내려봐 넌 아니었고 너 거래 좀 해보자 너 너는 팔겠지? 어 여기 팔거 같다 기름 기름이라도 그래 왜 단단한 가죽은 있냐? 차라리 단단한 가죽은 있냐? 아 기름 야! 기름이 뭐가 이렇게 비싸 아 안 비싸구나 두 개만 사면 되니까 됐다 자 장비를 제조해 주시오 기름을 두 개를 만들어서 아 기름은 두 개 샀지 샀지 기름 두 개 말고 여기서 단단한 가죽 를 만들어 그리고 자 혈통의 장갑을 그럼 만들 수 있지 돈이 75 골드 아 나 정말 근데 이번엔 또 돈이 모자라네 팔어 팔어 뭐 팔거 있나 네 살짝 그렇죠 됐나 자 장비 되죠 하지만 뭐 확실히 자유도는 많이 떨어져요 스칼리만큼 피해 5% 피해 5% 자 자자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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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졌어 고덴의 혈통장갑 야이 씨 야 그거 좋다 정말 좋다 마법에 대한 피해 검수 15% 어 다 훨씬 더 좋아하다 좋아 좋아 강철검에도 저거 저거 좀 룬 룬 좀 바랄까 도와 도와 좋아 좋아 나머지 팔거야 이거 이거 엘프장갑 팔구 됐지 가자 가자 다 했어 다 했어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어 근데 모드 같은 거 없어도 좀 다들 남자고 여자고 다 이렇게 살결을 살결을 많이 드러내 놓고 있어 참 좋은 현상이지 남자들 남자들 남자들도 남자들도 반바지를 많이 입는다는 게 좀 흠이지만 이거 여기가 가빈이 여기가 나 누가 나 누가 있어요? 사람이야 사람이며 아... 검은 사람은 불가능해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지 않지. 하아아앙 내가 정리할게 트레이스는 어디 있는지 알려줘 브로큰 나이스가 못해 너는ieren 말할께요 그러나 나은은 잘생긴cca 우리는 성공적으로 발전했었고 bund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터뜨렸던가? 그녀가 터뜨렸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하셨습니다 그녀는 몇몇 브루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녀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씬티아, 그녀는 끊을때 죽을때 사이렌스, 아들베르! 그 정렬야! 그렇긴 하지만 제가 19금 되는 곳을 다 잘라버려요 아무도 못 보게, 나 혼자 보게 다 잘라버려요 저희는 데어헨느의 연구소는 그는 더 이상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지 아무거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부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 하소! 어차피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의 입장에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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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너는 어디에 있는지? 캠프의 뒷부분이요. 너는 내가 도와줄게. 가능하지 않나요. 너는 내가 죽을땐이야. 너는 천국의 인테리전스 암파레이터가 어떻게 하는지. 아 이게 바로 이게 안 도와줄 수가 없네?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던져? 다 죽어라 마법사지단인데? 마법사지단인데? 시닛이야 어어 어어 조심조심 이게 좀 컨트롤이 조금 어이 조심하고 방어항을 만들면 한대 맞고 없어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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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들 다 마법사라 아 상당히 겁나게 어렵네 야 죽어 죽어 방어항 없는 애부터 빨리빨리 이게 싸우다가 방어망을 만들거든요 아 뭐야 뭐야 방어망 방어망 하나씩 죽여 이렇게 최대한 방어망 없는데 부터 아이고 조심조심 조심 아 내가 방어망 만들면 한대 맞고 없어지고 어이씨 이게 싸우기가 살짝 힘들어요 살짝 어 그렇게 마말리 보면서 할 게임은 아니더라고 아 아 맞다 텐타크님 브로크나이트님 혹시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주 토요일날 이벤트를 하나에요 퀵뷰 상품으로 하나 걸어놓고 뭐 뭐 생각해보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댓글 하나만 그냥 예상해서 대충 달아놓으면 제가 꼭 대충 맞추면 맞으면 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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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말 어렵다 みたい 왜 제발 합격 пло guaa 하 scene 플레이 패턴을 예상해 보면서요? 무슨 소리에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고 보고 댓글을 그렇게 하면 안될텐데 야 얘네들 어떻게 죽이라고 4명이 마법사 다 방어마법 쓰고 아 너무 힘든데 여기 폭탄이라도 있으면 좀 할텐데 폭탄이라도 있으면 좀 할텐데 어... 출혈 많이 때릴 생각 하지말고 한대치면 한대치면 도망가 아이고 아이고 방어마법을 아이고 방어마법을 쓰면 좀 씨 아... 나 미치겠네 그냥 아... 나 씨 폭탄이 없어 지금 아... 아... 그만좀 싸라 그만좀 싸대라 좀 아... 그만좀 싸대라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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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좀 싸라고 했지 그만두 그만좀 싸라고 했지 너부터 죽어 씬씨야 자 한명 죽였다 피하고 아유 진짜 아아 하아 장소도 좁고 장소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뭘 어떻게 싸울 수가 없네 근데 뭐 아무리 와러도 여태까지 다 거북해오긴 했는데 나갈데 없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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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계속 계속 도망가 계속 여기로 가볼까 들어갈 수 있나? 오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여기 처음부터 여기서 싸울걸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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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봐 이렇게 좀 공략법이 있구만 도망가 싸워 보지 오오 도망가 도망가 자아 힘든데 오오오오오 야아 오오오오오 치읗 네 고 오오오오오오 대략은 아유 지갑아 자 아유 뭐야 이거 너가 부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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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추고 아이고 어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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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어 야 도망가 도망가 야 정말 힘들어 쏴봐 신시어 방어막 없어졌지 휴 정말 힘들다 얘도 방어막 없어졌어 네 아유 야 옆에 있는 아유 야야야 뭐해 뭐야 뭐해 아이고 야야야 뭐야 뭐야 아이고 뒤에 또 있어졌나 오우 조심해 조심해 도망가 도망가 조금만 도망나지 자 해피하고 어어어어 자 죽이고 어어어어 자 다다다 방어막 썼어 조심해 신체 하나 죽였어요 그리고 에너지 애들도 조금 많이 달았어요 자 오케이 아유씨 방어막 썼죠 죽이고 아유씨 제기라 야야야야 에헤이 오케이 피하고 난 피도 지금 많이 차고 있어 아이 방어막 없어져라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명째 죽이고 세 명째 죽이고 너 하나 남았어 이제 아이고 야 물로 공격으로 나를 방어막 없어져라 방어막 없어져라 아 뭐시지 방어막 없어져라 어디야 야 야 그 자리에서 나타날꺼면 뭐할로 순간이로 그러냐 잘 하나 남았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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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쌰 휴 다 죽였네 자 먹을 거 먹을 거 뭐 마법사인데 가족 있는 게 없냐 마법사들은 돈이 많지 않나 뭐 있었는데 아 저장 한번 하고요 야 진짜 자 다 죽였어 애들 어려웠다 자 다음 농무인의 비밀 아 이거는 실패했다고 뜨는 거구나 나는 그 펠리스 그 아 3장은 이거구나 데이를 위하여 여기 들어가 있나 아 맞네 뭐야 여기 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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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이라고 했잖아 내가 저장했으니까 괜찮긴 한데 여기가 몹이 있었던 데잖아 그리고 지하수로를 통해서 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아까 거기가 맞는 거 같아 아까 사운드에 거기 통해서 가면 거의 나올 거 같아요 여기 여기서 바로 가면 될 거 같아 응 일단 영약 좀 먹고 영약 먹을만한 게 많지 와 갑옷 플러스 30이나 되네 음 야 마리움 마음료 자 어 일단 피 피 파실 프로 그 다음에 갑옷 그리고 재생 제비 아 아 못먹네 이렇게 음 일단 제비랑 탕약이랑 하나 하나 더 따까마기 말고 마음료 이걸 먹고 싶은데 아 이것도 이렇게 못 먹어 제비 다까마기 제비 다까마기 아 정말 이렇게 먹어야 되나 이거밖에 안되나 뭐 더이상 뭐 새로운 것도 없고요 이쪽으로 오는거였지? 음.. 음.. 아마.. 사람보단 괴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쪽이 아니었고 이쪽이었죠? 와우.. 뭐야? 뭔데 이렇게 식물이? 음.. 돈돈돈 저기 가는 길이 또 있네 그렌벨 에이드? 이건.. 어.. 새로운 검인데? 어.. 은검? 음.. 오.. 훨씬 좋잖아? 어.. 자.. 룬.. 땅의 룬.. 체력.. 피해.. 불의 룬.. 음.. 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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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하나.. 달의 룬도.. 아.. 이것도 하나 더.. 달의 룬도.. 하나 더.. 왠지.. 길 헷갈릴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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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내가 왔던데 잖아 맞지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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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이야 와 이 바깥으로 안하나? 야 나 여깄어 일로와봐 어허 야 거물로 죽어 오케이 오우 야 야 나 겁나게 세졌어 오우 어 야 오케이 한번 더 좋아좋아 와 뭐하더라고 여긴 뭐하더라고 여긴 뭐 여기도 막혔잖아 갈 데가 없잖아 여긴 내가 들어온 데 같고 아 여기로 내가 들어왔으나 여기는 막혀있지 않았나 아 막혀있네 어허 어 야야야 야 나 겁나 세졌다 얘네들은 이제 상대가 안된다 한두방 때리면 우리들이 죽어버려 길 따라서 뭐야 이쪽이 또 막혀있네 이쪽도 아니면 어디야 도대체 이쪽으로 왔는데 아 여긴가보네 아닌가 아 여기 왔던 데잖아 아 가는 길이 없는데 여기 여기도 없고 아 아 아 이거 참 돌아가야겠다 이쪽이 아닌가 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엘라딸 그 아 야 설마 나 이 게임하면서 튕긴 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튕겼어 튕긴 거야 뭐야 아하 튕겼네요 아까 거기 가서 은검 하나만 먹고 오죠 은검 저장을 안 해가지고 그 은검이 항상 있는 거였으면 좋을텐데 또 확률이면은 힘들다 어딨냐 아 이 사람이었나 아 이거 이거 어 이거 아닌데 여기였나 아 여깄다 검 아 이거 그대로 있구나 다행히 이 검만 먹고 오 데미지가 정말 보레룬 음 태양의 룬 탈의 룬 자 가자 너 이거 아니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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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